청춘기를 시작하면서 킥! 레디, 플레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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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이! 체중이! 최영민 선수의 슬퍼입니다. 움직임 진짜 잘한다. 오늘 예능 파워 소수로 왔는데 오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저기가 잘한다. 오우! 최영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머리 개인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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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만든 건 아니에요. 원한으로 위해서.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유도의 김윤중. 태권도 지영민에 역시 발차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루에타이나 킥복싱킥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자, 또다시 하이킥. 그리고 날라차기. 자, 그리고 주먹이 오히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김윤중 선수도. 오! 다운입니다. 주먹이 다운됩니다. 지영민에. 오히려 발차기를 해보이고. 지금 김윤중 선수 앞면이 벌써 빨갛게 부서 올랐습니다. 펀치를 막. 오! 날아차기. 발이 굉장히 가벼워요. 오! 지금 2단 고축 차이가 나오고요. 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지금 앞면에 펀치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때린다. 또. 아. 자기 거리를 잘 때린다. 어. 지금 원투 또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나타전. 주먹의 나타전. 펀치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쏘나기입니다. 오! 스탠딩에서. 오! 플라잉 위킥.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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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예요. 지금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지영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심판 전원일치 3대0 판정승. 지영민 선수 승리입니다.